안녕하세요 목동 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이제 막 수능이 끝나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 5시 40분입니다 이제 애들 학생 친구들 보면 제자들이 이제 끝나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다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게 최적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내년에 수능을 생각했을 때 이런 방향이 좋다 이런 방향을 생각하자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고 어떤 느낌이 들고 이 문제마다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총평을 하자면 지금은 미적분이 역시 대세다 미적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단순하게 완전한 킬러 문항 최고 난이도 문항이 아니라 고난이도 문항에도 굉장히 많은 분포가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1번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묻는 문제 그리고 경우에서의 관점에서는 강한 발상의 문제가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분들은 그래도 30번 할만했다 완전히 작년 수능 30번 올해 9월 평권 21번 같이 정말 막 뜬금없이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할만한 문제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 곱하기 차근차근이 갈 거예요 천천히 곱하기 2의 4승의 4분의 1승입니다 2 곱하기 2의 1승은 4가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는 것은 홀수형이고요 짝수형 분들은 가끔 객관식에서 1, 2, 3, 4, 5번이 순서가 거꾸로 돼서 5, 4, 3, 2, 1번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집합 B와 같다고 했는데요 A와 B를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집합 A는 2, A 플러스 1, 5라고 돼 있고요 집합 B는 2, 3, B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그 원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A 플러스 1을 보니까 여기에 2와 5가 있고 A 플러스 1 있는데 지금 이 3이 없죠 그래서 얘는 3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B를 보니까 2는 똑같고 지금 3은 얘니까 그렇죠? 여기 5가 대응되는 게 없죠 5가 있는데 여기는 5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A는 2가 되고요 B는 5가 됩니다 A 더하기 B는 7이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을 지키는 거죠 수혈의 극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곱하기 5의 N승 분의 5의 N승 더하기 빼기 3이고요 오케이 개수 비교할 거죠 앞에 1이 있습니다 5분의 1이네요 그래서 5분의 1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그래서 G의 F의 E 차근차근 한 줄만 더 쓰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습관이야 F의 E는 2에서 화살표 쭉 올라가니까 2죠 그래서 G의 E가 될 거고요 G의 E는 2에서 지금 쭉 앞으로 가니까 1이 되겠네요 그렇죠? 1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그림 그리지 않을게요 페이지 넘겨서 0에서의 좌극한을 보는 거고요 바로 읽어줄 수 있죠? 0입니다 더하기 1에서의 우극한은 3이죠 그래서 0 더하기 3은 3입니다 6번 문제 체크 통문장으로 적어볼까요?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는 반드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한다 라고 적으세요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는 반드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한다 가볍게 체크합니다 지금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그 조건 P를 만족하는 집합은 1하고 4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건 Q를 만족하는 집합은 뭐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보시면 아 얘가 2분의 1보다 크고요 양병을 나눠서 2분의 A보다 작거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포함관계 자체가 P가 Q이기 위해 충분하다라고 하면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Q가 포함되는 게 되겠죠 Q가 P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 이게 포함하기 위해서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얘이면 얘인 거니까 1을 대입해서 얘가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4를 대입했을 때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오케이 A는 8 이상이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가 있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형태인데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읽어주고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현해 봅시다 P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여기에서 아 B도 희망한 학생이네요 B도 희망한 학생 오케이 B 희망 이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어떤 학생이? A를 희망한 학생이 그랬습니다 아 A 희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전체가 A를 희망하는 거니까 A를 희망하는 전체는 180명이네요 읽을 수 있겠죠? 180명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 A도 희망하는 상황에서 B도 희망하기 위해서는 그쵸? 거기에 희망 희망 보이시죠? 140명입니다 20으로 약분 되시죠 그래서 2, 8에 16 2, 7에 14 답은 2, 9, 18 답은 9분의 7 5번이겠네요 2, 9, 18 오케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11 3 이상 7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얘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3 이상 7이하의 자연수로만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적어볼까요? 구성 구성에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성 땡땡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숫자를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크게 구성하거나 아니면 큰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작게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복되는 건 체크할 수가 있는데 빠지는 건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해 가세요 편한 것은 아무래도 익숙한 게 점점 크게겠죠 작은 술부터 가는 게 사전식 배열에 맞으니까 그래서 분할에서는 특히 점점 크게가 좋습니다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야 8번 합을 11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가면 점점 크게 작은 수를 기준으로 작은 수를 3이죠 3부터 해서 점점 크게 간다고 생각하면 3 더하기 3 하면 6이고요 6에다가 3 더하기 3 하면 9가 되고 9 더하기 2 해야지 11 되는 거니까 3 3 3 2 하면 2가 포함되니까 안 되겠죠 3 3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3 4 4가 될 거고요 이게 3 5가 되어버리는 순간 크기가 바뀌어 보니까 더 이상 없는 거죠 숫자 3개로 구성된 분할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가 3이 됐어요 3 더하기 8 해야 되는데 얘는 불가능하죠 왜 3 부터 7까지니까 그 다음에 4하고 7 4정식 배열 5하고 6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숫자로 구성을 한다면 12이니까 말이 안 되죠 7 이하가 돼야 되니까요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양수의 값은 그랬습니다 바로 적분하면 되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x의 3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얘가 0부터 a까지입니다 0부터 a까지 a의 3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케이 인수분해 해주면 a로 묶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양수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0번 같은 경우에 확률의 연산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쉬운 문제들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좀 아프잖아 그렇게는 방법적으로 봤을 때 이 a라는 문자를 a에 대한 확률 b라는 문자를 b에 대한 확률 x라는 문자를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죠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 이렇게 치환해 버리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독립이죠 독립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한번 써볼게요 x는 a 곱하기 b이고 그 상태에서 a는 3분의 2 a의 확률 그죠 3분의 2가 되고 거기에서 합집합은 뭐예요 a 더하기 b 빼기 곱사건 x죠 x 다시 말하면 a가 지금 3분의 2니까 3분의 2 더하기 b 빼기 x가 뭐예요 a b인데 a가 3분의 2 3분의 2 b죠 3분의 2 b 얘가 6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구하는 게 b니까 방정식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b는 6분의 5에서 6분의 4 빼니까 6분의 1 될 거고요 b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답은 3번이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곡선과 x축 y축으로 들어선 0의 레벨에 포함되고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격자세기 문제가 보통 21번 작년까지만 해도 9월 평가원까지만 해도 30번에 계속 나오다가 작년 수능에 21번에 나오더니 올해 6월 평가원에 21번에 나왔다가 갑자기 9월 평가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어쨌든 아 이게 좀 쉬워지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 노려야겠죠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격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차근차근이에요 차근차근 지금 같은 경우에는 x좌표 y좌표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 유리함수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11번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만들어줍시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원하냐면 y는 x-p분의 a 더하기 q 이런 형태로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얘가 2로 묶이면 x-4가 되니까 y는 x-4분의 그렇죠 2분의 2 아니야 2분의 1이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평행이동 전 단계를 생각해서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함수는 적어볼까요 함수는 평행이동 전 단계를 그린 후 평행이동 한다 무슨 얘기야 x분의 2분의 1을 먼저 그린 다음에 x축방향으로 4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x축방향으로 4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요렇게 요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x축이랑 y축이랑 곡선하고 둘러싸인 거니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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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싸인 거니까 아 이 부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자연수, 자연수 그럼 할 만한 거예요 왜? 4, 32 많아야 12개 밖에 없을 거잖아요 대충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격자를 그린다 적어놓으세요 격자를 그린다 라고 적어주세요 격자를 그린다 오케이 그래서 격자를 그려봅시다 그려보는 거야 4, 3 별거 없잖아요 그대로 그릴게요 어차피 저 위쪽은 관심이 없어요 둘러싸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만 보시면 격자 3개 나눠주고 4개 나눠주고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4개 잘라주고 3개 잘라주고 얘는 점근성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0 될 거고 4 될 거고 3 될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 얘네들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얘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서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fx라고 지정하는 게 포인트야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함수를 지정하자 그대로 적을게요 난 지금 원하는 게 함수의 개형은 아까 전에 봤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함수 값을 원하는 거니까 값은 굳이 그렇게 표준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입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거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시면 얘가 2x-8분의 1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f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 센스 있게 뭐라고 쓸 거야 2.xx 쓸 거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난 지금 개수를 세는 거니까 격자점을 세는 거니까 몇 점 뭐뭐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 번 f의 2는 2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 2.75 어 좋은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2.xx가 중요한 거야 2.0이 아니라면 그쵸? 다시 한 번 f의 3은 3대입하니까 2,3은 6 빼기 8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요 2.5 필요 없어요 그쵸? 중요한 것은 2.xx다 이렇게 될 거고요 f의 4는 어 선생님 분모가 0이에요 당연하지 정근선인데 값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태가 2.5 2.5 2.5 2.5 2.5 2.5 아까 저런 형태가 안 나오는 거에요 우리가 그렸던 형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 얘가 2.5 2.5 2.5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자연수 콤마 자연수니까 1,1 2,1 3,1 이때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더 중요한 좋은 센스고요 그쵸?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1,2 2,2 3,2 이렇게 6개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12번지 보겠습니다 2항 정리죠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항을 우리가 구하는 습관이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면 x 플러스 x분의 2 거기에 8승이고요 여기에 대한 일반항을 바로 보겠습니다 일반항 은 8 C R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x 전체로 x의 R승 곱하기 뒤에 거 x분의 1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바로 안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거기에 8 마이너스 R승 이렇게 쓸 거고요 정리할 거죠 정리해 주시면 얘가 8 C R 곱하기 x의 R승 곱하기 차근차근 2의 8 마이너스 R승 되는 거고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x의 마이너스 8 플러스 R승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x에 대한 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8C R 곱하기 2의 8 마이너스 R승이 될 거고요 곱하기 x의 R 더하기 R 2R이고요 2R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x의 4승의 개수죠? 오케이 얘가 4가 되면 됩니다 R은 2R이 10이니까 R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8C 6 R에 6 대입하는 거야 2의 8 마이너스 6승 2의 제곱이죠? 곱하기 2의 제곱 센스 있게 한 번 더 8부터 쭉 나눌 거 아니잖아 그쵸? 8C 6은 뭐랑 같은 거야? 8C 2죠? 오케이 8C 2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해주니까 2 해주고요 16 곱하기 7이네요 7 6에 42 7 1은 7 112 답은 5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의 별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11번하고 13번이 적정 난이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 선생님 쉬웠는데요? 어 쉬울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번호에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럼 한번 체킹해 볼까요?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힘들어 그래도 난 13번이니까 꼭 풀어야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점 따위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만약에 힘들면 그냥 넘겨주는 것도 센스야 적어보자 점화 관계가 있는 문제는 n을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여 구한다 라고 적으세요 계속 차근차근 이래요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점화식이 있을 때 일반항을 한 번에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다가 출제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점화 관계가 나왔는데 어떤 일반항을 구해 구월평간도 마찬가지였죠 19번이었니 20번이었니 그 문제가 20번째 항을 구하는 거였지만 n을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풀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발견한 그 시간에 대입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근차근 실수하지 않게 알겠죠? 집중력 있게 대입하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n은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여 푼다 라고 적으세요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차근차근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기다가 가보겠습니다 수열 a는 첫 장이 2가 되고요 첫 장이 2고 점화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거든 볼게요 a1은 13번 a1은 2가 되고요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마이너스 1 여기서 a의 n이 짝수 n이 짝수가 아니라 a의 n이 짝수야 a의 n이 짝수 이런 게 주의사항이라고요 잘 봐야 돼 다시 한번 a의 n 플러스 n a의 n이 홀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하면 n이 짝수 n이 홀수인데 이게 별표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a의 7을 구하는 문제고요 ok n이 1일 때 n의 1을 대입하면 a1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a의 1은 2니까 그렇죠 차근차근차근 2니까 아 짝수 이렇게 하면 아 윗줄을 택하면 되겠네 나왔죠 그 다음에 n의 1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a의 2는 n의 1 대입하면 a1 마이너스 1은 a1이 2니까 2에서 1 빼니까 2 빼기 끝까지 한 줄만 더 쓰자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 n이 1일 때 아까 전에 a의 2가 1이었어요 아 얘는 홀수네요 이렇게 해서 a의 3은 하고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a의 2가 1이고 홀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n의 1을 넣는 거야 그럼 a의 3은 a의 2에다가 더하기 n이 2니까 2가 될 거고 1에다가 더하기 2가 되니까 아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요 정리 되시죠 쭉 갈 거예요 끝까지 담당할 때까지 몇 개 없으니까 a의 4는 4를 하기 전에 n이 3일 때죠 그렇죠 n이 3일 때 차근차근 그때 a의 3은 3이고요 3은 홀수고 그렇죠 차근차근차근 홀수면 위에 아래야 아래죠 아래 들어가면 a의 n에 3 대입하는 거야 4는 a의 3 더하기 n n이 얼마야 3이에요 a의 3이 얼마인데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실수할 수 없겠지 실수하고 안하고는 조금만 더 쓰면 돼 알겠죠 다시 한번 n이 4일 때 그럼 a의 4는 아까 구한 게 6이었어요 6은 짝수네 짝수는 위에 거 들어갈 거예요 n에 6 대입하니까 a의 7 될 거고요 는 윗줄 들어가니까 a의 601 될 거고요 는 a의 a의 6이 얼마야 6이죠 6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이런 거 봐 천천히 써도 실수가 나오는데 천천히 쓰면 장점이 뭐예요 실수했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 n이 4였죠 오케이 그래서 a의 5는 되게 뻔뻔하지 그냥 갑시다 601 5 될 거고요 이렇게 그럼 지금 다시 n이 5일 때를 보는 거야 n이 5일 때 실수하지 말라고 천천히 쓰면 됩니다 그러면 a의 5는 5가 되는 거니까 홀수야 짝수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홀수고요 an이 홀수인 짝수인지 봐야 되니까 n에 5 대입하시면 a의 6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5에다가 홀수 파트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5는 10 될 거고요 10은 짝수네 다시 한번 n이 6일 때 내가 구하는 건 n이 7일 때죠 a의 7이죠 재밌다고 막 계속 가고 있으면 안 돼 a의 7을 끊어줘야 돼 농담이야 미안 짝수 그래서 n의 6을 대입하면 a의 7이 될 거고요 는 a의 6에다가 지금 짝수면 위의 아래야 아랫줄이죠 더하기 얼마 해줄 거야 6 해줄 거니까 아 10 더하기 6 해주면 답은 오 잠깐만요 짝수면 윗줄이네 빼기 1이죠 오 깜짝 놀랐네 윗줄이고요 빼기 1은 10 빼기 1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오케이 2번입니다 14번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밑줄 우리가 보는 수열이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아 등차수열 아 등차수열 주어진 식이 a의 5 더하기 a의 13 은 3 곱하기 a의 9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첫 장도 중요하고 공차도 중요하죠 그래서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조가 a의 5가 있고 a의 9가 있고 a의 13이 있어요 그럼 9에서 5를 빼면 4잖아 4번 d를 더했을 때 a의 9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9에서 5를 빼면 4니까 이렇게 갈 때는 4d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에서 9를 빼면 4잖아 d를 4번 더하면 a의 13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 여기에서 더하기 4d를 해주면 아 얘가 바로 a의 1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 이 세개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다시 말하면 얘를 무슨 차 중앙이라고 생각한다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한다 어? 그러면 a의 5 더하기 a의 13은 그게 아닌데 2 곱하기 a의 9인데 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a의 5 더하기 a의 13은 2 곱하기 a의 9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3 곱하기 a의 9라고 써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식이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3인데 이게 아니라 아 2인데 이게 아니라 a의 9는 0이라는 얘기죠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a의 9가 0이 되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얘가 0이야 0에서 4d를 더하면 a의 13은 얼마 되는 거야 4d 되는 거야 4d를 더했을 때 0 되면 4d를 뺀다는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4d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 다음 식 시그마 첫 장부터 18번째 장까지 합의 2분의 9임을 활용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a의 k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하나 닫아야 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9번째 장을 알고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된단 말이야 첫 장만 안다면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9번째 장을 이용해서 첫 장을 구하고 18번째 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항수를 생각해서 수의 합을 볼 수도 있겠죠 얘가 어떤 dm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한번요 무슨 얘기냐면 a1 a의 18을 구하자는 얘기야 난 지금 이걸 할 거거든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째 항 곱하기 항수 n개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의 9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a의 9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d를 활용해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18에서 9를 빼니까 9가 됩니다 아 플러스 19죠 플러스 9d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a의 18은 9d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9에서 1 빼면 8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8d를 더했을 때 a의 9가 되는 거니까 그 전 단계 0에서 8d를 빼면 a1은 마이너스 8d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는 아 d에 대한 식이 나왔네 2분의 a1은 마이너스 8d가 되고요 더하기 a의 18은 9d가 됩니다 곱하기 18 될 거고요 답은 얘가 2분의 9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풀 거죠 풀 겁니다 2천의 9 9 곱하기 d죠 9d는 2분의 9니까 d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네 a의 13을 구하래요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 a의 9가 0인 건 기억하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a의 13 보시면 13에서 9빼면 4d 되는 거니까 아 0에서 4d를 더하면 되겠네 다시 한번요 0에서 4d d가 2분의 1이니까 4d는 2죠 2를 더해주니까 13은 얼마가 되는 거야 2입니다 답은 1번이죠 15분쯤 보겠습니다 15번 위에 써볼까요 통계는 통계는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통계 문제는요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한 화장품 환기의 내용량은 평균이 표준 변차가 정균 분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확률변수 x부터 지정을 하는 거야 아 얘가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이네요 그쵸 화장품이라고 쓰면 개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화장품을 안 쓰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용량이에요 내용량 지금 보니까 평균이 201.5g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양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양 그쵸 그 x가 따른다 따른다는 물결을 하시면 되고요 정균 분포는 n을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쓸 거야 평균이 얼마요 201.5 쓰시고요 그 다음 분산은 표준 편지의 제곱이에요 1.8의 제곱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번째로 읽을게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9개 아 n이 9구나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인가 의심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은 한글 9야 구하는 것은 확률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숨겨진 원어를 써야 되겠죠 우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돼요 x 반은 따른다 정균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그대로 201.5가 될 거고요 거기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은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1.8의 전체 제곱 0.6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표준화 할 거죠 실수하면 안 돼 암산하는 게 제일 무섭다니까 확률 z 하면 z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야 200에서 201.5를 빼는 거야 그럼 뭐가 나는 거야? 분자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고요 나누기 0.6 이렇게 쓰게 됩니다 는 확률 z가 0.3으로 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야 그림 그려서 해결합시다 오케이 그림 그려서 해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0.4938이죠 이 넓이가 0.4938 얘가 0.5니까 더해주면 0.9938 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의 연산 문제죠 오케이 차근차근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A와 B는 일단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로그에 로그의 루트 3은 천천히 쓰세요 로그의 3의 2분의 1승의 A는 로그의 3의 제곱의 A, B 이렇게 쓸 거고요 16번 위에 적어 볼까요? 로그는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꾸어 준다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꾸어 준다 실제로 올해 6월평과원 21번 가형에서는요 이과 문제에서는 이렇게 곱을 합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습관이고요 그대로 써볼게 이 2분의 1은 분모에 들어가니까 얘가 2분의 1 분의 1이 돼서 2가 되겠죠 다시 한번 2 곱하기 로그 3의 A가 될 거고요 3의 제곱 이 2는 분모에 나가니까 역시 2분의 1의 로그 3의 그 다음에 A, B가 됩니다 이 곱을 합으로 바꾸라고요 로그 3의 A 더욱 로그 3의 B 한 번 더 써 볼게요 는 2분의 1의 로그 3의 A 괄호로 묶어서 더하기 로그 3의 B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지 로그 A의 B래요 어 그러면 전문용어 뭐예요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죠 로그 3의 A 2분의 로그 3의 B 보이잖아요 그거 잡고 들어가는 거 아 난 그렇게 갈 거야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안 보여? 보여야 되는데 2분의 4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3 로그 3의 A 는 2분의 1 로그 3의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로그의 A의 B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그의 3의 A 분의 로그의 3의 B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생각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로그 3의 A를 나눠버리면 2분의 1이 나눠지면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분의 2분의 3이고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게 좋은 습관이야 분모 분자의 1을 곱해주면 얘는 1 되는 거고 얘는 3 되는 거니까 답은 3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의 별표 적어볼까요 확률과 통계에서 다시 한번요 주체는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항이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면 지금 작년 9월 평가원부터 문의과 공통으로 출제되다가 지금 올해 9월 평가원은 이과만 20번 출제가 됐고 현재는 올해 수능은 이과문과가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문과가 좀 더 쉬운데 어쨌든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 채우기 나온다면요 빈칸 채우기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차근차근 읽으면서 차근차근 고놈의 차근차근 그럼 다시 쓸까요? 이렇게 써볼까? 내가 내가 여러분이요 내가 직접 문제를 풀듯이 미안해 차근차근 해결해간다 내가 직접 문제를 풀듯이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게 답이야 앞뒤 관계를 이용해서 등식을 생각하는 것은 옛날의 수혈 얘기고 옛날 얘기고 요즘 스타일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갈 때 답이 나옵니다 그게 더 빠르고 그게 좋은 스킬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통문자 암기야 빈칸 채우기에서 확률과 통계가 나온다면 항상 그럴 거야 90% 이상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직접 문제를 풀듯이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문제를 푸는 거야 아 표가 나왔어요 다음과 같대요 오케이 한번 써볼게 X가 P가 나왔어요 0.121 0.221 0.321 어 숫자 완전 지저분해 A B 3분의 2 1은 안쓸게 굳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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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1이래 난 벌써 하나를 푼 거야 A, B를 구한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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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버리면 0.27이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VX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분산을 구한다면 A랑 B 구했으면 끝났죠 우리 어떻게 구할 거야 내 머릿속에는 구조 지금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쉬운 구조라서 뭐야 확류가 통계 문제가 빈칸치고 이렇게 쉽게 나왔네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풀 거야 아 나는 지금 분산을 구할 건데 이렇게 풀 거야 분산을 제곱의 평균에서 그렇죠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할 거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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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막상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한 수거든 0.321 제곱 해볼래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얘네들이 할 거니까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모칸 읽어주시면 Y가 10X-2.1 뭔 소리야 이게 10배를 해놓고 2.2를 빼니까 얘가 퉁 쳐지고 막 이러네 오 신기하네 오 뭔가 봤구나 보다 아 그럼 지금 여기 딱 보고 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안 돼 내가 풀듯이 그렇죠 이 사람은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아 그럼 아까 생각한 게 아닌가 보다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풀듯이 알겠죠 그래서 V Y에 대한 분산을 생각하면 얘는 10의 제곱 100이죠 100 곱하기 X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고 아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해가지고 100분의 를 할 거야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친절하게 나와있어 뭐라고 나와있어 거기에 Y에 대한 표가 잘 그려져 있어요 이용해야지 Y에 대해서는 오 대박이네 마이너스 1 0 1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에 AB 3분의 1 유지가 될 거 당연하지 유지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완전 잘 계산해 친절하게 Y에 대한 평균까지 잘 계산해 놨어 얘가 0.5 대박 완전 편해졌네 아까보다 숫자가 훨씬 편하네 깔끔하네 그쵸 AB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뭐라고 됐어 A랑 B를 구해놨네 구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A랑 B는 A 더하기 B는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서 곱해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A 0 곱하기 B 더하기 0 1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를 해주니까 얘가 0.5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A는 6분의 4에서 6분의 3 뺄 거니까 6분의 1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B는 3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주니까 6분의 4에서 6분의 1을 빼주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아 이런 느낌 아 잠깐만요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2가 1인 거니까 그쵸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주니까 6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달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산을 구했고 계산은 그들의 몫이죠 달을 보니까 아 아까 구성한 게 나왔어 여기 봐요 VY가 100 곱하기 VX 우리 잡고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네모가 뭐냐 100이네 들어간 거죠 내가 문제를 풀듯이 가면 이때 와서 어 어 어 이럴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거기 왼쪽으로 보니까 좀 편하긴 하다 바로 100이 나오긴 하네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아 내가 직접 문제를 풀듯이 갔을 때 어려운 문제로 바뀌었을 때에도 구할 수 있다 얘가 17번 지금 좀 쉬운 편일 수 있겠네요 근데 막 19번 20번 이렇게 가끔 나온단 말이야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천천히 읽어가는 습관이 있을 때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 낼게요 어 다에는 100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R이 100입니다 PQR 곱해주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어 4 곱하기 25잖아요 100이겠죠 그래서 3, 3은 9분의 25 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입니다 F1은 0이 3차함수래요 먼저 식을 써볼게요 리미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 곱하기 거기에 F'의 X의 제곱 분의 Fx 는 4분의 1 이런 거 주어집니다 F3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냐면 Fx를 바로 써볼게요 Fx는 F1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도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분모가 X가 2로 갈 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수렴 조건 4분의 1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2대입해서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수렴 조건에 의해서 Fx가 잡혀버려요 수렴 조건 최고차항 1이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X 마이너스 P가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형태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형태를 이어나가려고 보니까 F'X를 구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가 퉁쳐버리니까 분자에는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P만 나오면 되겠고 그 관점만 갖고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먼저 F'X를 보셔야 되겠죠 F'X는 X 마이너스 2의 앞에 거 1이니까 그쵸 X 마이너스 P 될 거고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P 될 거고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P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을 퉁치고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2 여기에 대한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2 퉁쳤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P 해줄 거고요 얘가 4분의 1이구나 이때 우린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2를 넣는 게 아니야 2를 넣는데 분모나 분자 0 되면 어떡해 그럼 4분의 1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첫 번째 P가 2라면 근데 문제 좀 많이 풀어본 분들은 알아요 P가 2면 뭔가 재미가 없어져 2가 아닐 것 같아 대입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수능은 인생 문제잖아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차근차근 P가 2라고 하면요 여기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고 X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 X 마이너스 2의 어 여기 X 마이너스 2 하나 있고 그쵸? 거기에 제곱 들어가니까 X 마이너스 2로 묶인 상태에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묶인 상태에서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 제곱이 있죠 근데 분자에는 X 마이너스 2만 있으니까 퉁쳐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이때는 모순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그럼 P는 2가 아니네 그러면은 X에 1을 넣으면 0되고 얘가 0되고 얘가 0이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지금 2 마이너스는 1이에요 0되고 다시 제가 넣을게 0 더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P 더하기 0 거기에 제곱인 거예요 분자는 어쨌든 P는 2가 아니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똑같은 거에 제곱일 뿐이야 는 1 마이너스 P 분의 1 은 4분의 1 되는 거고요 오케이 P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구하는 게 뭐지? P를 구하는 게 아니네 잠시만요 얘가 1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죄송합니다 긴장을 좀 했나 보다 오늘 벌써 실수가 세 번째 안 돼요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빼기는 1이죠 그 다음에 2 빼기 P입니다 2 빼기 P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2 마이너스 P는 4분의 1 되는 거고요 P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직 끝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FX를 보시면 끝났죠 이렇게 FX를 보시면 확인사살 X 마이너스 한 번에 대입하지 마시고요 좋은 습관은 뭐냐면 차근차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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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오케이 F는 3은 3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5는 10 답은 4번이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림 문제니까 이렇게 19번 등비급수의 극한이죠 차근차근 보시면 정삼각형 구조가 나왔네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하면 1 대 1의 루트 3 보이니 이걸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반띵해서 30도 60도가 나오면 얘가 60도 여기 30도 해주면 정삼각형 절반이니까 얘를 2라고 하면 여기 1, 1 될 거고 거기에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알고 있죠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1, B1, C1이에요 거기에서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수선에 발되는 거 다 보이죠 이 정도는 이미 잡고 있어야 돼요 이미지를 풀려면 그래서 D1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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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구조네요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익숙하죠 첫째 한 구해주고 공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조를 보시면 이게 1인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구조가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 녀석이 이 점의 좌표는 지금 B2라고 나와 있는데 B2 B2에 이름을 붙이자 이 이름 화살표 끄지 말고 뭐라고 쓸 거야 원위의 한 점 원위의 한 점 무슨 얘기냐면 얘는 원위의 한 점이기 때문에 중심이랑 연결하면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 그렇죠 원위의 한 점이죠 부채꼴이니까 원위의 한 점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 나왔으니까 아까 1대 2대 루트 3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2분의 루트 3 나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주면 이 길이도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수선외바를 내렸어요 수선외바를 내렸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얘가 30도잖아요 좀 더 분석해 볼게 쟤를 끄집어낼게요 B2 C1 뭔가 안에 있는 게 정삼각형처럼 보이죠 정삼각형이 돼야 등비급수가 성립하는 거야 당연히 정삼각형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뭔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중점이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얘가 직각이라는 조건이랑 그래서 이 형태를 잡아주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녀석이 30도 이 녀석이 60도 거기에서 얘가 2분의 1 선생님 어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아니야 여기 B2C1이 B2C1이 그렇죠 2분의 1 이게 시작이죠 이렇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지금 구한 거 B2C1밖에 없어 거기서 2대 1대 루트 3이죠 2대 1이니까 4분의 1루트 3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해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중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중점이면 얘를 갖다가 다시 반띵을 하면 4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얘가 60도고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그럼 180도에서 60도면 120도죠 다시 한 번 반띵해주면 여기 60도 그래서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도형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선생님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왜 심 아닌가요 오 진짜 세다 오 잘 하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좀 도형이 악하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볼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알죠 정삼각형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나 한 번 외웁시다 우리 은근히 정삼각형이 많이 나오거든 넓이고 할 때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한 변이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입니다 알아두면 좀 더 편해요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은데 알아두면 편해요 그럼 봐봐 내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지만 이게 굳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정삼각형과 이 색칠된 부분은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4분의 루트 3 A제곱 푸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 번 수선을 내려가지고 2대 1대 루트 3에서 높이를 구하고 풀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같게 요 넓이는 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4분의 루트 3 곱하기 16분의 3이 되는 거니까 64분의 3루트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게 얘가 첫 장이 아니야 저 왼쪽에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쵸?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쫙 해서 샥 샥 여기 있잖아요 요것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면 첫 장 구해볼게요 형태가 좀 잡혔어 형태가 좀 잡혔어 첫 장은 1번 지금 1번이라고요 어 지금 설명해 준 거고 1번 첫 장은 첫 장이랑 공병하면 되는 거 맞죠 2분의 1 곱하기 살짝 왼쪽으로 갈게요 얘가 어떤 삼각형이야 밑변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높이가 2분의 1 3이 삼각형이에요 선생님 아까 전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 2 제곱이라면서 그럼 그거 절반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근차근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1 높이가 2분의 3 은 8분의 1 3이 될 거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삼각형이야 빼기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에서 원의 넓이에서 360도 분의 부채꼴의 중심각 생각하면 돼 다시 한 번 원의 넓이는 파이 지금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이야 부채꼴 그쵸? 2분의 1이 반지름이야 파이 R 제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중심각이 뭐예요? 360도 분의 몇 도? 30도 땡큐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아까 구했던 거 64분의 3 루트 3 잘 구해놨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요 얘가 8분의 루트 3이지만 아까 저거 더할 거잖아 그럼 64분의 8 루트 3 빼기 얘는 12분의 1이고요 얘가 4분의 3이야 48분의 3 더하기 64분의 3 루트 3 이어가겠습니다 정리하면 64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11이죠 64분의 11 루트 3 오케이 빼기 48분의 3 파이 입니다 이게 첫 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공비를 구할게요 공비 적어볼까요? 공비를 구할 때는 대응되는 길이의 비율을 구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비를 구할 거냐면 대응되는 길이를 볼 거예요 넓이 분의 넓이 구하는 건 아 설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가장 커다란 정상각형의 한 변의 길이 1이었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정상각형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그 한 변의 길이 얼마니? 4분의 루트 3이야 넓이는 뭐 하기로 했어? 제곱하기로 했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다시 할게요 그래서 공비는 1분의 4분의 루트 3 만약 길이를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지 넓이라면 제곱이죠 얘가 16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답은요 이건 도형 문제야 1-16분의 3 첫 장은 64분의 11 루트 3 빼기 48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 그래서 지금 48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48과 64에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게 기본 방법인데 어 어 그런데 약분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 64를 곱합니다 64-3은 61 될 거고요 64-2 64-2 64 곱하면 4-3 12죠 12분의 천천히 가야 돼 역시 그래서 11 루트 3 빼기 4파이 다시 한 번요 52분의 11 루트 3 빼기 4파이 답은 2번이 답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미적분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최고차항이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4차함수 나왔어 4차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는 긴장되죠 4차함수 자체가 긴장이야 거기 F'X는 4 곱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점점점 거기에서 가 조건을 보니까 이게 은근히 왜 써놓냐면 사실은 가 조건을 보는 거예요 가 조건에서 F' 얘기가 나오니까 F'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최고차항 1이란 걸 기억해서 F'을 1 곱하기 X에 3제곱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먼저 써주고 미분 한 다음에 가는 게 좀 더 올바른 수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F'형은 0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F'2는 16입니다 오케이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열린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구간 정확하게 표현해보자 나에서 표현 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 훨씬 익숙하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 얘가 감소하는구나 이런 것도 좋지만 더 멋진 것은 별표 3개 적어볼까요?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부등식의 영역 여기에서 F'X를 그리시오라는 것을 읽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기출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요 무슨 관계냐면 Y는 F'X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3차항수 알고 있잖아 거기에서 Y는 0이라는 오른쪽은 0이잖아요 그렇죠? X축보다 얘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언제? 0보다 작을 때랑 0부터 K까지 해서 둥호가 없으니까 좀 독특하긴 하네요 보통은 둥호가 있었거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표현을 해볼게 이 가구조와 나구조를 그대로 표현해볼게 다행스러운 건 뭐야 F'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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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만 그리면 되겠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F'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X축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0부터 K까지 해서 얘가 음수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0일 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조권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f'x 함수가 0,0을 지난데. 아 0에서의 기울기가 0인 게 아니라 그것보다 원저가 0,0을 지나는 거야. 그리고 2,16을 지난데. 어? 음수인데? 아 그럼 k보다 이가 큰가 보다 하면 되겠죠. 2,16 엄청 위에 있겠네. 하지만 우리 16 여기 있죠?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그리면 종이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살짝 그려줄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f'x를 그릴 거야. 두 점을 지나야 되는데요. 이 영역을 지나가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이쪽 영역에 오면 안 되는 거야. 이쪽에 오면 안 돼. 초고창 개수가 4야. 양수야. 그럼 그림 하나밖에 없죠? 어떤 형태겠어요? 얘가 일단. 아 그러면 얘가 접할 수밖에 없네. 이걸 그림으로 알아내는 거야. 이게 지금 트렌드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2,16으로 지나가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p 하고 들어가요. p.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f'x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f'x는 아직 여기 ㄱ, ㄴ, ㄷ, ㄱ 있는 거 아니야. f'x 잡고 들어가는 거야. f'x는 최고창 개수 4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x의 제곱 될 거고 x-p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럼 ㄱ을 볼 거 아니야. 아직 보는 거 아니야. 2,16 지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조건을 다 쓰지 않았고 조건을 쓰기에 지금 좋은 상황이야. 이 p로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16이 되는 거. 다시 한 번. 여기에서 f'의 2가 16인 거야. 다시 말해. 2,16 있으니까. 그렇죠? f'2는 4,4,16 곱하기 2 마이너스 p 얘가 얼마라고 돼? 16이라고 돼 있는 거. 다시 한 번. 2 마이너스 p가 1인 거니까 p는 1이네요. f'x를 구한 거죠. f'x는 4 곱하기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잡혔네.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서는 뭘 준 거냐면 x가 0일 때 접한다 정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읽을 준비가 된 거죠. 그래프를 다시 한 번 그리는 건 되게 좋은 센스야.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구조구나. 이렇게 되고 이 점이 1 얘가 0 이 점이 2,16 그럼 k는 이쪽에 있겠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완벽하게 그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구나. 완벽하게 그린 거예요. 이제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 방정식 f'x는 0은 열인구간 0과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기를 갖는다. 난 지금 f'x를 그려버렸는데 한 개의 실기를 갖는 게 아니라 그는 1인데 맞죠? 오케이 두 번째 니은 극대값을 갖는다. 조심하세요. f'x 아니야. f'x의 극대값이야. 적어볼까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 생긴다. 그렇죠? 화살표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판단한다. 화살표 도함수를 구한 후 인수분해 이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무슨 얘기냐면 도함수를 그렸어. 얘가 음수야 0이야 음수야 0이야 양수야. 그럼 감소감소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4차 함수를 얘를 통해 그릴 수가 있다고요. 감소하다가 기울기 0 됐어. 감소하다가 기울기 0 됐어. 증가해. 이 점의 좌표가 1, f'1 너무 잘 쓴 거야. 이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의 좌표가 0, f'0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예쁘게 쓴 거야.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가 얘가 y는 fx예요. 극대값이 인니없니? 없죠. 어딘는 거짓이에요. ㄷ 보겠습니다. f의 0은 0이면 그랬으니까요. 지금 ㄷ은 여기서 이어가는 거죠. 아 ㄴ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 그려준 거야. 그럴 때 얘가 x축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x축이면 그때 이 fx라는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함수보다 윗부분에 있다는 얘기야. 등호성을 입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 이 f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한 번요.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다시 한 번요. f의 1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성립하면 참 성립하지 않는 거짓. f의 1 뭐예요? f라는 0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하면 되겠네. 그렇죠? 적분합시다.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할 거야. 그거 이따 얘기하고 일단 답부터 하겠습니다. f'x는 적분할 거면 전개가 기본이죠. 4x의 3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거기에다가 fx는 적분이야 바로 들어갈 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x의 3제곱 플러스 0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적분상수 0이니까 0코마 0 지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f의 1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아 이 점의 좌표가 1코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디귿 참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함수값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넓이기를 의미합니다. 넓이. 이 넓이는 공식이 있어. 우리가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알고 있죠.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도 어떤 직선이랑 접할 때 접점부터 만나는 점까지의 이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4죠. 최고차항 개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3분의 1 바로 나오게 되고요. 얘가 음수로 가게 되니까 0에서 3분의 1만큼 뺐다 해서 여기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었죠? 21번 보겠습니다. 어려웠어요. 21번. 오. 어려웠어요. 경우의 수 문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까요? 격자점제의 그 복잡한 문제 말고 진짜 발상적인 문제 말이죠. 거기에 합성함수의 관점 오. 트렌드가 좀 세게 나오네요. 이게 문제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변형을 해도 다시는 유형이야. 합성함수 어쨌든 강조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현존한 합성함수들은 조금 봐줄 필요도 있을 거고요. 100점을 노린다면 합성함수 오. 좀 봐야겠네요. 21번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게요. 단순하게 순서대로 연결한 선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4 연결이 돼 있어요. 2,1 3,4 4,3 이렇게 해서 YNF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A보다 B가 더 크고요. 4 0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집합이 나오면서 거기에 함수가 나오면서 좀 힘들어졌죠. 그대로 적어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X는 A랑 B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X로의 X X에서 X로의 함수 네모칸 X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나왔으면 얘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 집합에서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 집합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합성함수가 존재한대. 거기 볼까요?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합성함수가 존재한다. GX가 F에 F에 X 얘가 존재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G에 A를 구해. 그럼 얘가 F에 F에 A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있어야 되는 거지. 합성함수니까 한 번 더 가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B입니다. 오케이. 봤어요. 한 번 더 가는 거지. 그래서 A가 만약에 A로 가 그럼 A가 A로 가 B가 A로 가 그럼 B가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또 그렇게 되고 GA는 FA래. GA는 FA래. 여기에 별표. 이거 좀 봅시다. GA는 FA가 뭘까? GA는 FA래. 그러면 GA는 FA라는 얘기는 F에 F에 A는 F에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물어볼게. 그러면 FA는 A니? 모르는 거야. B일 수도 있어. 한번 볼게요. 그럼 케이스를 지금 잡아가야 돼. GB는 FB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잡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봐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별표 아 아 아 모르겠다. 칠 수 있는지 치세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이 상황에서 그럼 FA가 될 수 있는 것은 합성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모든 게 함수값이 정해지는 거니까 A 또는 B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얘가 A일 때 이렇게 여기서 들어갈게요. 1번 얘가 A일 때 A일 때 다시 말하면 FA가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 오 이거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X좌표가 A면 Y좌표가 A다. 다시 말하면 얘가 A, 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A를 대피해 나온다는 얘기죠. Y는 X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A, A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점 A는 Y는 X에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A, A 한 번 그래프에서 일단 Y는 X 그려볼게.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쫙 해서 Y는 X 그렇죠. 몇 개니?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땡! 0 이상이야. A는 0도 될 수 있어요. 네 개입니다. 네 개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네 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F, A가 될 수 있는 A가 될 수 있는 녀석이에요. A가 될 수 있는 녀석. F, A는 A다.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갈게요. 아직 안 끝났어?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두 번째 F, A가 F, A랑 같을 때 이 F, A가 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B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B인 경우는 뭘까? 그럼 이때는 F, A가 B인 거니까 이 F에다가 B를 대입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 F의 B가 B가 돼야 되는 거야. 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요. 얘를 정리하면 정리해야 돼. 정리. 아,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GA가 F, A라는 것은 한 번 다시 쓰는 거야. 똑같이 쓸게. 아, 얘는 GA는 F에 F에 A 는 F에 A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그냥 F, A가 A면 돼. 두 번째는 와 F, A가 B가 되면서 동시에 F에 B가 B가 돼야 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Y는 X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리고 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함수값은 반드시 다른 하나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순수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제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좀 더 생각해. thinking, thinking, thinking. 생각해보자. 생각. 이제 완전 펼쳐보는 거야. 다시 한 번요. 지금 난 이게 관심이 있는 거야. 합성함에서 존재하는 건 대충 느낌이 와. 그럼 거기에서 G의 X 아, 몰라, 몰라, 몰라. G도 없어. F의 F의 A가 A가 되면서 동시에 F의 F의 B가 B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상황을 전체를 구해보자고 이 조건을 전체를 구해보자고요. 1번 F의 A가 A고 F의 B가 A인 케이스. 2번 F의 A가 이거 괜찮겠는데?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는 많아야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4개밖에 없는 거야. 함수의 개수. 2, 2는 4. 4개잖아. 2, 2는 4. A가 돼갈 때 2개. B가 돼갈 때 2개. 다 보자, 그냥 다. 그럼 A가 A로 갈 때 F의 B가 B로 갈 수도 있을 거고. 3번 A가 B로 갈 때 F의 B가 A로 갈 수도 있을 거고. 4번 F의 A가 B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형태를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만족해야 되는 게 F의 F니까 이 때 F의 B가 A로 갈 수도 있을 거고. F의 B는 F의 B가 A니까 A가 됩니다. 거기에서 F의 B는 F의 B는 F의 B가 A니까 F에 A가 되고요 F에 A는 다시 A니까 얘가 다시 F에 B가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되는 거네 하나는 Y는 X 위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B, A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A, A야 그러면 B, A가 나와야 돼 B, A 무슨 얘기냐면 Y 좌표가 똑같아야 돼 얘가 B가 되서 A가 크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런 느낌이야 어려웠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다시 한번 30번도 되게 어렵죠 이 문제는 계산은 되게 쉬운데 발상적인 차원이 어려워서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얘도 한번 해볼게 F에 A가 A일 때 얘는 당연한 거죠 F에 F에는 F에 FB는 F에 B 이렇게 되죠? 둘 다 B 얘는 A니까 그렇죠? 얘는 뭐냐면 둘 다 Y는 X 위에 있는 거야 이 케이스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아, 이것만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 경우의 수는 몇 개냐면 둘 다 Y는 X 위에 있는데 다시 한번요 앞으로 돌아가서 A보다 B가 커 그런데 A가 0 이상이 되고 B가 4 이하가 돼요 그런데 다 Y는 X 위에 있는 몇 개의 4개 4개 중에 2개를 골라내면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겠죠? 4C입니다 4C 4C 4개 중에 2개를 골라낸다 다시 한번 쭉 가서 어, 길다 4C는 6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F A가 B일 때 FB가 A다 들어가면 F A가 B야 그럼 F에 F에 A는 F에 F A는 B죠 B가 되고 F에 B는 A가 되면서 어? F A는 B인데 얘는 F A가 아니네 아 이 경우는 날아가는 거야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어, 이렇게 크로스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오케이 얘도 한번 다시 F에 F에 A는 F에 A가 B니까 B가 되고 FB는 B가 되고 다시 한번 얘가 F A인가요? 어, 그런 애는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서 F에 F의 B는 F에 B가 어, 되는 거야 그렇죠? 오, 이런 케이스 되고요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오케이, 도전 오, 좋았어 얘를 통문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번에 별표 A 콤마 A를 지난다는 거죠 그쵸? 어, 어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A 콤마 A를 지나고 Fx A 콤마 A를 지나고 B 콤마 A를 지난다는 것은 Y 좌표가 둘 다 A인 X 좌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값이 Y는 X에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고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Y 좌표가 A인 상황은 X 좌표로 결정을 해야 돼 얘는 Y는 X의 교점이니까 다시 한번요 A가 여기 있어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왜? B 콤마 0이 나와야 되거든 A가 0이야 없는 거야 A가 여기 있어 얘를 뭐 알파라고 해 알파해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나 그럼 B 콤마 알파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B는 여기 있는 거야 오, 한 가지 한 가지 A가 여기 있어 얘가 A 콤마 A야 그럼 B 콤마 A를 지나야 되는데 Y 좌표가 A인 게 얘거든 B는 없는 거야 A가 여기 있어 B는 없는 거야 이해 됐어요? Y는 X에 있는 A에 대해서 같은 Y 좌표 A를 갖는 또 다른 B를 찾아요 FB가 A니까 그럼 지금 이 두 번째 A에 대해서 얘 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야 이해 됐어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한 가지 네 번째 얘는 뭐냐면 이번엔 똑같아요 F에 B가 B가 되는 거야 B가 Y는 X에 있는 거야 B 콤마 B가 거기에서 그것보다 작은 X 좌표가 똑같은 B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B가 0이 되어버리면 A는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 얘가 더칠할게 집중 B 콤마 B가 됐어 그러면 얘가 B가 되는 상황에서 A는 2점밖에 안 되죠 B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가 있는 거야 아까 했으니까 한 개 얘가 B 콤마 B야 Y 좌표가 똑같은 A의 개수가 몇 개니 B보다 작은 거 하나, 두 개입니다 얘가 B 콤마 B야 Y 좌표가 똑같으면서 X 좌표가 작은 거 몇 개니 하나, 둘, 세 개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여섯 개네요 이게 이 케이스야 얘는 여섯 개가 되는 거야 답은요 한 가지 사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 하나, 여섯 개, 여섯 개 13개죠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막 감각 좋은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리고 막 합성함수 그래프 막 진짜 막 제대로 막 심화로 공부한 학생들은 근데 문과에 있을까 중학교 때 그래도 힘들 건데 개형을 다시 한번 그리면 지금 답을 낸 상태 대충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F, F, A가 A가 되는 F, A가 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그냥 F, A 자체가 A가 되거나 두 번째 아니면 만약에 어떤 K에 대해서 A는 아니야 그런데 F, A가 K가 돼 그때는 반드시 F, A, K가 K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랑 Y 좌표가 똑같은 점들이 후보가 되는 거야 똑같은 점들이 후보가 되는 거야 이거 안 만나죠? 후보가 되는 거야 후보가 되는 거야 후보가 되는 거야 몇 개야 네 개지 맞지 근데 함수가 합성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반드시 집합과의 관계에서 함수의 기술 4개밖에 없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눠서 이때는 어떻게 되지? 이 의미가 뭐지? 이때는 어떻게 되지? 이 의미가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서 선생님이 한 건 좀 복잡하지만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약간 디테일하게 짚어봤어요 할 말 하니? 어렵죠? 진짜 어려웠어 근데 좀 허무하긴 하지 답은 되게 편해 이게 몇 개였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더하기 4C 하나 둘 셋 넷 다 두 개 택하는 거 그렇죠? 그럼 13입니다 오케이 22번부터 좀 편하게 갑시다 다시 22번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요 이미 30번 넘어갔니? 오케이 22번 갑니다 차근차근 5C3은 5C5-3 2가 될 거고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10입니다 23번 fx가 줄줄 한 번에 미분 갈게요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f'1은 7입니다 24번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저 벤다이어그램 그립시다 차근차근 가면 돼 그게 제일 편해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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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공통 원소가 2가 있죠 먼저 교집합 잡아주시고 그럼 a는 13이 더 있고 b에는 468이 더 있고 이런 걸로 시간 몇 초 차이 안 나요 그냥 하면 돼 그 다음 u는 1부터 8까지니까 1, 2, 3, 4, 5, 6, 7, 8 하면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a는 얘고 b의 여집합은 제니까 개수 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답은 5죠 8에 3 빼도 괜찮고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의 별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념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가는구나 1로 가네요.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1을 만족시킬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주어진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것이 적어볼게요. 얘는 새로운 하나의 함수예요. 얘도 함수야. 얘는 gx라는 그런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통자로 가야 돼. 얘는 1로 수렴하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문제는 좀 기본적인 단순한 구조니까 얘를 통자로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반드시 치환하셔야 돼요. 치환. 복잡하면 치환한 다음에 gx로 fx를 거꾸로 표현하는 거야. 암산해 볼게. x 플러스 1분에 gx 되지? 그걸 대입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습관적인 창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의 제곱.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가는 거야. 곱하기 fx가 되는 건데 이 fx 자리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fx 뭔데? gx. 내가 수렴하는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분에 gx. 수렴하는 함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fx 자리에 x 플러스 1분에 gx 이렇게 써줄 거죠.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3으로 수렴하는 함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분에 1 해주면 2분에 3 20a 구하는 거니까 20 곱하면 되겠죠. 답은 30입니다. 26번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 그랬습니다. 이렇게 0하고 2분에 3 바로 보이죠? 얘가 0 얘가 2분에 3 될 거고요. 스케치는 가볍게 해주는 거야. y는 x 이 넓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점에 x좌표를 구해서 빼줘도 괜찮지만 우린 넓이를 알고 있어요. 얘는 넓이는 아까 전에 우리가 20번을 잠깐 했었죠. 12번의 처럼 얘도 2차 함수랑 직선이 나오면 6분의 최고차한 개수는 지금 x의 개수예요. x의 제곱의 개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얘 절대값 2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알파만 구해주면 알파 빼기 0이죠? 알파의 3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연립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1번이고요. 아 나 이거 할 거야. 2번.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 x는 x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는 0 될 거고요. 문제 풀 때 그늘 구할 때는 막 등호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인수분해야 인수분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x는 0이 아니니까 1이죠. 이렇게 되겠죠. 1대2 파니까 답은 3분의 1입니다. 3 더하기는 4 좋습니다. 27번 문제 27번에 적어봅시다. 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은 곱셈 나누셈을 할 수 없다. 수열은 그 합 자체를 곱하고 나누고 그 안을 곱하고 나누고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셈 나누셈 실수배만 가능 더셈 나누셈 실수배만 가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27번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ak의 제곱이니까 그 합이니까요. a의 k의 제곱 더하기 2 a의 k 더하기 1 이렇게 해주고 얘가 28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곱할 수가 없기 함부로 곱해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개하는 거야. 전개 전개한다. 그래서 ak의 제곱 더하기 a의 k 얘가 16 그럼 조금 더 예쁜 표현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치환이 들어가면 좀 예뻐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표현해 볼게. x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 대한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좀 숫자가 예뻐질 거야. 써볼게요. 관계가 x 더하기 2y에다가 1 아니죠.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합이니까 10 은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 더하기 y는 16이 되겠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지? ak의 제곱에 대한 합이니까 x를 구하시오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구하겠죠. 어떻게든 구합니다. 그래서 y에다가 x로 표현하면 되겠죠. y에다가 16-x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x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16-x 더하기 10은 18 28 해주면 x에서 마이너스 2x 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2 더하기 10 42 는 28 되는 거고 내가 구하는 건 x죠. x는 42에서 28 빼니까 14가 답이네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1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입니다. 표현을 해보자. 지금 동전을 6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은 이 x를 2항 분포로 표현하는 거예요. 2항 분포 6번 내가 동전을 던졌고요.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될 거예요. 물론 더 좋은 것은 여기다가 아 얘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보다는 28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운 편인데 이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가는 게 중요한 습관이야.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보다 뒷면이 나온 횟수가 더 횟수보다 앞면이 뒷면보다 큰 거죠. 앞면의 횟수. 앞면의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했다면 그때 뒷면의 횟수를 x로 표현할 수가 전체 몇 번 던졌어. 뒷면의 횟수 6번 던졌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아 얘는 6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란 말이야. 이거 익숙해야 돼. 익숙하지 하면 별표 5개.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확률. 앞면이 나온 횟수가 뒷면이 나온 횟수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읽으면서 쓰시면 돼요. 6번 중에서 4번 성공했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4번 성공했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실패했습니다. 6번 중에서 5번 성공했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5번 성공했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1번 실패했습니다. 6번 중에서 6번 성공했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6번 성공했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0번 실패했습니다. 익숙한 분들은 사실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육승 2분의 1의 육승 2분의 1의 육승 2분의 육승을 처음부터 볼 수가 있어요. 익숙하면. 그래서 얘가 2의 6승은 64라서 64분의 64는 62니까 65 30 해볼까? 15 그렇죠? 나누기 15 61 6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22가 되는 거니까요 2로 나누면 32분의 11 답은 43 좋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FX, GX는 다음식을 만족합니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그래프적 관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조금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FX라는 함수는 0이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올해 9월 평가원 30번이죠 9월 평가원 30번이랑 좀 비슷하네 앞쪽에 0 나오다가 뒤쪽에 함수 나오는 케이스 30번이 더 어려웠지만요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함수는 얘가 X가 1일 때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래에 있는 함수를 그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여기 1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1에서 접하는 이런 케이스 이렇게 거기에서 어느 순간 A보다 클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A라고 치자 A보다 클 때 클 때죠 클 때에는 이 함수를 따라가는데 이 함수 근데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얘가 0이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Y인 FX입니다 이렇게 GX를 볼게요 GX GX는 K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GX 얘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었다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었다가 K보다 클 때는 12 곱하기 X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K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한 이쯤 그럼 K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K 0 그리고 K보다 클 때에는 기울기가 12인 직선의 방정식 이런 함수예요 얘가 Y는 G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족권 읽어볼게요 지금 충분히 잘한 거야 이 정도면 됐어 가족권 읽자 오케이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의 물결 뭐라고 쓸 거예요 첫 번째 연속이다 연속이다 일단 연결돼야 돼요 두 번째 지금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은요 경계에서 만나고 만난다 그리고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 만난다 기울기가 같다 그게 좀 예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Y는 0이라는 함수랑 만나는데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을 찾는 거죠 미분 가능 다시 한 번요 그래프적 관점 이렇게 씁시다 부드럽게 잘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선을 갖다가 Y인형 쭉 따라가다가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뭔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야 FX랑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안 보이죠 진짜니 하나밖에 안 보이죠 얘입니다 그래 그거야 그래서 얘가 A가 잡혔어요 쭉 가서 그냥 여기 만나면서 기울기가 0이고 얘 얘 얘 여기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야 요게 이게 FX예요 왜? 미분 가능성 가 조건이 이렇게 된 거야 가 조건 이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등호 포함 그렇죠 그러니까 GX보다 FX가 더 큰 거니까 이 GX를 생각해 볼게 직선이 어느 순간 딱 꺾인 직선이지 기울기가 10이야 12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얘가 이제 더 위쪽에 있는 거죠 항상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K의 최소값 K의 최소값이 뭐겠어 이 경계가 바로 K가 되는 거니까 K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3차 함수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울기가 12인 게 하나가 있고 반대편에 하나가 더 있어 그렇죠? 점대칭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큰 X절표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X절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 맞죠? 할 만하다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상이 끝났어요 들어가는 거야 얘는 필요 없죠 바로 여기다 계산합시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미분을 하겠어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오른쪽이 상수가 있으니까 전개합시다 습관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2X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더하기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천천히 가세요 한 번 더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될 거고요 정리하면 6X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6X 상수 없죠? 얘가 뭐여야 된다? 아 12여야 된다 이 X 중에서 어떤 값? 큰 값을 찾는 거야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오른쪽이 있었으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6으로 나눠주고 정리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오케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X는 2죠 접점의 X 좌표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을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접선의 접선을 구할 때 직선을 구할 때는요 점하고 기울기를 잡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F의 1을 먼저 구해주면 바로 갈게요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2 대입하면 1의 제곱 곱하기 5 되고요 F'2는 12였어요 12 확인사살 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Y는 1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5 되는 거고요 여기에 쓸 때 좋은 습관을 전개를 하는 거 X에 대한 내용처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5 마이너스 19 될 거고요 이제 Y에 0 넣어줄 거죠? 그게 X절평 K가 되는 거니까 바로 나왔네 0 K는 12분의 19입니다 내가 구하는 건 뭐야 A 더하기 P 더하기 Q입니다 A는 A는 뭐냐 다시 한번 가볼게 A 뭐냐 A가 뭐가 되냐면 상수에서 FX로 바뀌는 그 경계가 되는 거야 1이네 그쵸? 구해버렸네 A는 1 더하기 P는 분모니까 12 더하기 Q는 분자니까 19 답은 30이죠 좋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3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게 더 어렵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30번 쉽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복잡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9월 수능 30번의 난이도랑 비교하면 당연히 쉬웠어요 그건 진실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버릴만한 일은 아니다 정말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제가 제발 부탁드렸어요 3분이라도 고민해보라고 알겠죠? 무조건 버리는 것은 이제는 좋은 습관이 아니야 나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 내가 공부해 온 거랑 뭔가 연관이 되면 풀리는 거야 해보면 하다니까요 어렵긴 어려웠어요 한 번 해봅시다 30번 2차함수 fx를 생각합니다 fx는 2분의 3x-x의 제곱이에요 거기에서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그렇죠? 이런 거 어려우면 그냥 바로 쓸 거야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gx가 다음 조건만족합니다 가에서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그때는 fx를 따라간다 gx는 fx fx 일단 그려야겠네 이거 뭐야? 최고차항이 음수죠 최고차항 음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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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습관 이거 놔둘 거야 최고차항이 오른쪽에 있는데 놔둘 거야 안 놔둘 거죠?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돼 fx는 그림 그리려고 하면 기본은요 당연히 2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해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좋은 습관이야 알겠죠? x절편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2분의 마이너스의 x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최고차항은 항상 왼쪽에 있어야지 내림찬 정의가 기본입니다 알겠죠? 항상 식을 전개할 때 거기서 그림 볼게요 오케이 위로 볼록 x가 0일 때랑 3일 때 x절편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3등분이죠? 0부터 1까지 여기가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g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능적으로 뭐하고 싶어? x가 1일 때 구할 거죠? 1콤마 f의 1은 1대2판 여기다 대입해보자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2 어 1이 되겠네요 아 이런 느낌일구나 여기가 gx예요 gx 가조건입니다 나조건 읽어볼게요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 gx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gx는 e의 n승분의 1 거기에 f의 x-n 마이너스 x-n 플러스 x 이렇게 써놨어요 뭔가 신기하지 않니? 이게 왜 도대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야 돼요 여기 f의 x-n이 있으면 빼기 x 플러스 n인데 왜 굳이 얘를 묶어놨을까? 아 이 x-n x-n을 쓰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줘야 돼요 얘가 뭐냐면 사실은 아 fx-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어 요게 맞는 표현이야 어 그런데 잠깐만요 fx에서 마이너스 x를 하니까 아까 뭔가 0,0하고 1,1하고 지나는 직선이네 yx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네 보통 hx를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hx가 있어가지고 못 쓰는데 어 그럼 ix 하지마 ix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발상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는 2의 n승 분의 1 이건 30번 문제를 풀만한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풀이 알겠죠? 여기에서 바로 ix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ix 아니야 재미없다 이렇게요 이렇게 당연히 x-n지 이렇게 여기에서 ix가 뭐냐면 fx 마이너스 x인 거야 그럼 최소한 ix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함수인데 다시 한번 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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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fx를 볼게 0부터 1까지만 볼 거야 이게 y는 x라면 fx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 그럼 이게 ix가 x를 뺀 거니까 ix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고요 이게 바로 y는 ix입니다 그 함수를 그 함수를 원래는 얘가 fx가 지금 0부터 1까지 정의가 될 때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갖다가 x가 n 이상 n 플러스 1까지 가는 거니까 0부터 1까지를 갖다가 n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n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함수가 유지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2n승 분의 1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x를 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다 놔두고 나중에 생각하고 문제만을 위해 생각해보자고 어쨌든 나는 어쨌든 나는 이 형태는 잡았단 말이야 얘를 갖다가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얘가 n 되고 얘가 n 플러스 1 되겠지 n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맞죠 이게 바로 i의 x 마이너스 n이란 말이야 거기에 2n승 분의 1하고 플러스 x하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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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해줄게 이해 되죠 ix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hx가 gx하고 2x 마이너스 gx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보니까 딱 자연수로 끊어져 탕탕탕 0에서 5까지 5에서 k까지 k에서 무한대까지 그런데 an이 뭐라고 돼있냐면 0부터 n까지 hx를 적분한 거래 넓인가 극한을 구하래 넓이의 극한인가 n제곱은 뭐야 오 톤아웃 30번 문제니까 감수해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먼저 더 이상의 fx는 없습니다 hx가 존재합니다 아니죠 ix가 존재합니다 30번 정리 들어갈게요 문제의 구조를 바라볼게 적분이기 때문에 할만한 건데 이게 이렇게 적분이라면 넓이니까 이렇게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y는 i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어떤 함수냐면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x를 한 함수예요 그러면 정리해도 괜찮고요 그럼 이런 함수가 나올 거야 해볼게 진짜 그런지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빼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x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괜찮고 아니면 놔두고 적분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 넓이가 바로 구해져요 이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에서 야 이번 시험에 두 번 나왔다 맨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그래서 12분의 1이죠 이런 함수가 ix야 0부터 1까지 ix 마이너스에는 걔가 이동한 거고 거기에다가 e의 n승분을 곱한 거고 거기에다가 x를 더한 거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1번 2번 이 hx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gx를 먼저 하고 gx gx부터요 오케이 gx e의 n승분의 1 거기에 i의 x 마이너스 n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거기다가 플러스 x라는 함수야 그런데 hx는 두 갈래야 하나는 gx고 하나는 2x 마이너스 gx야 얘가 x가 0 이상 5 미만까지 와 x가 k 이상 x가 5 이상 k 미만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만합시다 힘들지 힘들어도 극복해보자 제대로 an은 좀만 더 힘내세요 아직 문제도 안이거든요 0부터 n까지 hx딕스 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리미트 한글 구약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2 곱하기 an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768 오 기분 나쁜 숫자야 뭔지 몰라 관심 없어 240 뭔 소리에게 상위에서도 아닌 거 맞죠 다 적어놨어 그럼 이 상황에서 구조를 볼게요 구조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적분을 하는 거라면 적분 그러면 는 한번 해볼게요 는 난 지금 적분을 한 값을 가지고 n을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hx를 그냥 적분하지 않고 이 정도는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1단계로 들어갑니다 n이 k보다 클 때는 상관없죠 무한대로 갈 건데 k가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쓰면 그럼 an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n은 0부터 5까지는 gx dx가 되고 더하기 5부터 k까지는 2x 마이너스 gx dx가 되고 더하기 k부터 n까지는 gx d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난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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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로 돌아가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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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큼 알고 있어 x가 n 이상 n 플러스 1 이하에서 정의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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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그럼 얘가 n 이상 n 플러스 1 이하에서 최소한 2의 n승 말고 몰라 몰라 y는 i의 x 마이너스 n은 이렇게 생겼고 그때 이 넓이만큼은 12분의 1일 거란 얘기야 그럼 거기에서 e의 n승분의 1을 해주고 거기에서 x에 대한 적분을 추가로 해주면 그게 바로 gx의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적분 값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n이 처음 0이었을 땐 0부터 1까지 0이었을 때는 1을 곱하는 결과니까 그냥 얘를 적분하면 0부터 1과 적분하면 12분의 1일 거고 n이 1이 되면 1부터 2까지가 되니까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12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할 거고 그 다음 넓이는 1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할 거고 2분의 1을 곱할 거고 닮으면 아니야 함수값만 절반이 줄어드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것 첫째 양은 12분의 1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x를 적분하면 되니까 x는 어차피 0부터 n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내가 gx만 연 사람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힘든 건데 0부터 5까지는 할 만해 근데 얘가 문제야 근데 k부터 n까지 좀 기분 나빠 중간에 끈기니까 어? 끊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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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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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요 얘랑 얘를 한 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0부터 n까지 gx dx 선생님 아니에요 중간에 e가 빠져있잖아요 그치? 그럼 e를 빼면 되지 5부터 k까지 gx dx 그 다음에 더하기 5부터 k까지 ex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gx dx 여러분 머리 조금만 더 쓸게요 머리 조금만 더 쓸게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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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ex 빼기 gx의 gx를 또 뺐어 ex 빼기 egx야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앞으로 잠깐 돌아볼게요 앞으로 돌아가볼게요 잠깐 끊겼어 왠지 모르겠어 어쨌든 gx 마이너스 x는요 gx 마이너스 x는 x가 넘어가면서 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 거예요 얘는 넓이를 구하면 적분하면 12분의 1 거기에 2n승분의 1 이런 느낌이네 맞죠? 그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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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는 다 왔어 0부터 n까지 gx dx는 아까 뭔가 편해 보였단 말이야 지금 불편합니다 어쨌든 빼기 2 곱하기 5부터 k까지 gx 마이너스 x의 dx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자 첫 번째 0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 gx dx는요 첫 번째 ix 영역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2분의 1 1-2분의 1 분의 첫째 항이 12분의 1이었어요 거기에 거기에 1-2분의 1의 항수는 n개입니다 0부터 n까지면 0부터 1까지 2까지 3까지 n까지 맞죠? 그런 거 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를 0부터 n까지 적분했어요 y는 x라는 함수를 0부터 n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정사각형의 절반의 넓이죠 그래서 2분의 1 n제곱 오 왼쪽 구했어 빼기 얘는 뭐냐면 얘도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얘가 뭐냐면 얘가 2의 어떤 n승 분의 1의 i의 x-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얘가 5부터 6까지가 하나의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이 5부터 6까지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아 x가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ix를 적분하게 되면 그 넓이가 12분의 1이었어 그 다음 2의 n승 분의 1을 계속 곱해가겠지만 그 자체가 힘드니까 그럼 x가 5부터 6까지가 첫째 항이 되는 거니까 0이 5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을 몇 번 곱하는 거야 0이 5가 될 때까지 다시 한 번요 0부터 1까지에서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5부터 6번째 항이란 말이야 5번을 추가로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12분의 1 곱하기 2의 5승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 항수는 그 다음 항수는 항수는 5부터 k까지니까 간격이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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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5부터 k까지 가게 되면 얘는 차이가 k-5가 되는 거야 이 자체가 항수가 되는 거야 1 차이가 디테일하니까 그것 때문에 답이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헷갈립니다 왜 k만 쏩니까 예를 들면 편해 만약에 x가 1부터 4라고 해봐 그럼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하나 둘 세 개 구간이지 4에서 3 빼면 되는 거야 복잡한 문제는 예시를 들어보세요 그럼 k에서 5 빼면 되는 거야 맞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비수의 합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공비는 1-2분의 1에다가 첫째 항은 12분의 1 곱하기 2의 5승분의 1 될 거고 거기에 1- 공비가 2분의 1이다가 항수는 k-5승이 될 거예요 an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정리할게요 an은 되네 e의 형태를 보니까 되네 아, ix가 포인트였네 함수를 지정하니까 좀 보이지 않아요? 등비수의 합이었어 맞죠?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1-2분의 1 2분의 1 되고 분자로 옮기니까 6분의 1 될 거고요 거기에 1- 2분의 1의 n승입니다 n을 무한대로 갈 때 날라가는 건 보이죠? 여러분들이 감각이 좋으면 무한급수로 가는데 그냥 날려버리는데 무섭잖아 지금 복잡할 때는 좀 지켜주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의 n승 n 제곱 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퉁 쳐져버리고 마이너스 얘가 지금 계산할게요 여러분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4 곱하니까 12분의 1의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의 k-5 승 이렇게 들어가고요 2an 2an 빼기 n 제곱이죠? 힘드니까 그냥 2an 먼저 쓰고 그 다음 n 제곱 밖으로 빼면 돼 는 2배 하니까 3분의 1 거기에 1-2분의 1의 n승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니까 6 8에 48이죠? 48분의 1 1-2분의 1의 k-5 승 은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날라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마이너스 n 제곱 수렴하는 거 바로 보이죠? 바로 들어갈게요 얘가 지금 날라가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빼기 48분의 1 더하기 4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k-5 승 이고요 이제 등장했네요 768분의 241 답 내자 오케이 냅시다 그럼 양변에 768을 곱해 주시면은요 바로 갈게요 768을 곱하면 3, 2, 6 3, 5, 15 256 오 2의 8 승 맞나요? 마이너스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4 승 이니까 16이겠다 플러스 16 될 거고 여기에 2분의 1의 k-5 승 될 거고요 는 241입니다 예쁘게 쓰기 위해서 저기 오른쪽 위에다가 씁시다 다 구했어요 256에서 241 빼면 얼마게? 15입니다 그쵸? 그래서 넘겨주면 얘가 16까지 넘게 이렇게 돼요 16 2분의 1의 k-5 승은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의 k-5 승은 16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1의 4 승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여정이 끝나가네요 k는 9입니다 ix를 생각하면 좀 할 만하지 않나요? 이게 어떤 발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의 구조들은 꽤 그려봤을 거라고 hx 구조들 그리고 넓이만을 다루기 때문에 함수의 구체적인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분해하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죠 한 번에 gx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y는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x는 더 하는 거야 ix가 이렇게 거기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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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안 오잖아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한 일은 그걸 갖다가 따로 떼어내서 y는 x가 있고 그 다음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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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등비수의 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 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저와 함께 푸는 데 포인트가 됐던 거고 두 번째는 0부터 n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중간에 잎 빠진 걸 뺀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단순화된 문제가 좀 나왔죠 그리고 가볍게 언급을 하자면 저는 사실 문제를 풀 때 처음 볼 때 발상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bn이라는 걸 도입해서 n-1부터 n까지로 해서 hxdx 이렇게 하면 an이 하나의 수혈의 합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분해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보다는 이 전체를 보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한 부리를 같이 소개해봤습니다 정리 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어떤 게 지금 1, 2등급 학생들 또는 중상위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할 거 당연히 미적분이죠 확류가 통계가 지금 너무 어렵게 나온 게 21번이에요 굳이 경우의 수로 만들자면 합성함수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적당히 공부하시고요 특히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읽고 쓰는 연습 아직 저만 죽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씩 대입하시고요 격자점 일단 격자부터 그리고 시작하자고요 함수값 써가지고 그림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습 열심히 해갑시다 내년 수능 보시는 분들 화이팅이고요 올해 수능 보신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